예수님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우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원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리아 당대까지 이리라 내 주님이 되리라 주를 믿는 자 널 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온 세상 남하여 외치세 주의 사랑과 구원을 반대하네 주의 사랑과 구원을 반대하네 하나님 하나님 진짜 예수님 이 땅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 지으신으로 우리 영원처럼 이루셨네 우진 그대도 주님께 하시며 그대도 주님께 하시며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주 사랑 찬양하리 주의 믿는 자 널 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온 세상 남하여 외치세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주의 사랑과 주의 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주의 사랑과 주의 원을 주의 사랑과 주의 원을 주 사랑할도록 주 사랑할도록 온 세상 향하라 외치세 아멘